토트넘이 이번 시즌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과 경기 결과를 모두 가져오면서 드디어 10월의 매치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1위에 올라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시즌을 보낼 수가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손흥민을 비롯한 메디슨, 비수마 그리고 포스트코글로 감독까지 개개인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수비라인이 안정적이어야 우승을 할 수가 있다 혹은 승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토트넘이 이번에 반더벤을 영입하면서 반더벤과 로메로 이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축구의 흐름으로 오면서 수비라인을 높이면서 경기를 펼치는 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수비라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슈팅의 수가 많은 팀이 토트넘이고요. 그리고 볼 점유율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첼시 다음으로 아스날과 함께 세 번째로 볼 점유율이 높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수비라인을 매우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동시에 볼을 많이 점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비라인 뒷공간이 넓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트넘의 전술을 보면요.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도기와 포로가 중앙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 토트넘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우도기와 포로가 공격지역으로 많이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요. 특히나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 이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동선을 많이 보여주고요. 포로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 옆에서 사르가 플레이메이킹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좌우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르가 약간 내려오고 포로가 올라가서 포로와 메디슨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와 반더벤 이 수비라인 입장에서는 우도기와 포로가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좌우 측면 공간도 넓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반더벤과 로메로가 수비 뒷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좌우 측면 공간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수비라인이 높다는 것은 그리고 앞선에 선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전방에서 상대를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여기서 전방 압박을 할 때도 반더벤과 로메로 이 두 명의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역할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폴리가 지난 시즌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전방 압박을 가장 잘하고 가장 강도 높게 하는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팀이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최후방에 있는 김민재 때문이었거든요. 반더벤과 로메로도 마찬가지인데 전방 압박을 할 때 확실하게 올라가서 수비라인과 공격라인 그리고 미드필더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라인이 올라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미드필더라인과 수비라인의 간격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라인도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 또 미드필더라인과 공격라인의 간격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선수 숫자가 앞쪽에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히샬리송, 우도기, 손흥민, 포로, 쿨루셉스키, 사르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후방에서 같이 올라가 주면서 간격을 좁혀줄 수 있어야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마음 편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벤투 감독 시절에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 월드컵 예선은 우리가 강팀이니까 라인을 엄청나게 높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전방에서 압박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수비라인을 높여도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김민재가 같이 올라와주니까 간격이 좁아지면서 전방 압박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반더뱅과 로메로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을 올렸을 때 결국에는 상대 공격수들과 로메로와 반더뱅, 토트넘의 수비라인의 개인 능력 싸움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더뱅과 로메로가 상대 공격수와 1대1 대인마크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들이죠. 그게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뒷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뒤로 뛰어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최후방 수비수와 공격수의 스피드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메로도 마찬가지고 반더뱅도 마찬가지고 1대1 싸움에서 특히나 스피드 싸움에서 웬만해서는 뒤처지지 않는 수비수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피드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공간을 커버할 때 결국에는 그냥 달리기 싸움이 아니라 몸싸움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로메로와 반더뱅이 몸싸움도 좋다 보니까 이 경합 상황에서 수비라인 뒷공간을 두 선수 모두 커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토트넘의 강점이고 반대로 상대팀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후방에서 풀어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격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최후방 수비수가 내려가는 공격수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더욱더 큰 뒷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더뱅이든 로메로든 이 두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수비에 있죠.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선수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올라가도 뒷공간이 발생했을 때 다시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상대팀 공격수들이 볼을 받으러 내려갔을 때 반더뱅이나 로메로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끊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메로와 반더뱅 이 두 명의 선수가 수비 뒷공간과 수비 앞공간 모두를 커버하는 데 매우 능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편안하게 라인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로 좋은 축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맨시티나 아스날, 리버풀 이런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전방 압박이 다소 허술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더뱅과 로메로 이 두 명의 수비 라인이 공간을 커버하는 빈도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 중에서 로메로가 네 번째로 볼 경합 상황에서의 승리의 수가 많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로메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요. 트리피어를 빼면 대부분 케르케스, 피노, 안데르센, 세메두, 아인트누리 이런 선수들의 소속팀을 보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메로만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 소속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뜻하냐.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전방 압박에서 흘러나오는 볼이 많다 보니까 최후방 수비수들이 계속 올라가서 압박을 해주거나 뒷공간을 커버해주면서 상대 공격수랑 경합하는 상황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아까 봤던 기록처럼 넓은 공간에서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와 싸우는 시간이 많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 맨시티, 크리스탈팰리스, 첼시 이 네 팀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죠. 8경기에서 8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나왔던 기록을 다시 한번 보면 로메로가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가 네 번째로 많은 선수잖아요. 그런데 볼 경합 상황에서의 승률을 보시면요.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안데르센 안데르센을 제외하고는 로메로가 71.2% 볼 경합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선수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포스테크 굴러 감독의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대신에 수비 라인의 공간이 많이 나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정말 수비수들의 개인 퍼포먼스로 커버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과르디올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빅클럽들이 신체 능력이 좋고 스피드가 빠른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수비수를 영입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린 위넨이 김민재를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었냐 토트넘이 라인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 라인이 높았을 때 심지어 토트넘이 한 명이 퇴장당해서 상대팀보다 선수 숫자가 한 명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루턴타운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볼을 편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수들이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건데 토트넘이 이렇게 라인을 올리는 이유는 상대방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특히나 로메로와 반더벤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선수가 뛰어들어가든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와 몸싸움을 가지고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장면에서는 분명히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루턴타운이 볼을 잡았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로메로와 반더벤의 개인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쉽게 패스를 주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 타이밍을 잃어버려서 공격수들은 뛰어들어가는데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높은데 공격수들은 이미 뛰어들어가고 있고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패스를 뒷공간으로 뿌려주지 못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토트넘이 한 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편하게 볼을 끌고 올라와서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상대 공격수와 반더벤이 스피드 경쟁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더벤이 상대 공격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토트넘이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메로와 반더벤의 호흡 자체가 매우 좋아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에서는 반더벤이 올라가서 전방 압박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의 뒷공간으로 루턴타운이 패스를 보내주고요. 공격수가 뛰어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로메로가 반대편에 있다가 이 뒷공간으로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반더벤이 올라가서 전방 압박에 가담하고 있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니까 이때 로메로가 뛰어가서 반더벤이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스피드가 빠른 두 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커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반대로 이런 장면도 나오죠. 로메로가 이번에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로메로의 뒷공간이 열리니까 루턴타운이 로메로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반더벤이 로메로의 뒷공간을 빠르게 들어와 주면서 상대 공격수와의 경합에서 이긴 다음에 로메로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적으로 사실은 수비라인은 로메로는 지난 시즌에도 있었으니까 로메로의 옆자리에 어떤 선수가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의 수비라인의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변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시즌에 로메로 옆자리에 다이어가 나왔을 때 토트넘의 수비라인을 올리기만 하면 문제가 생겼죠. 수비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 패스를 로메로는 따라갈 수 있어도 반대편에 있는 다이어가 이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못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데 다이어가 이 스피드를 못 따라잡으니까 한 번의 패스로 상대팀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실점이 매번 나왔었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비라인이 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전방 압박도 해줘야 이 미드필더라인의 공간이 줄어들면서 전방 압박을 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볼이 토트넘의 수비라인 앞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대팀 공격수가 떨어지는 볼을 받으러 움직이는 순간 다이어가 이 선수를 압박을 했다면 이 앞 공간에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토트넘이 볼을 빼앗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가 스피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본인의 뒷공간이 열릴까 봐 두려워서 뒷걸음질을 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라인 앞에서 토트넘이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라인은 뒤로 물러나니까 상대 공격수가 플레이할 수 있는 매우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공격수가 토트넘의 수비라인 앞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죠. 한눈에 봐도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특히나 다이어가 물러났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과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의 공격수가 편안하게 볼을 잡으니까 토트넘의 수비라인은 전방 압박을 한다고 올라와 있고 그런데 수비라인이 순간적으로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라인 앞 공간에 공간을 허용하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찔러줄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지난 시즌에 실점을 했던 장면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번 시즌에 로메로와 반더벤 이 두 명의 선수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띠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단순히 반더벤과 로메로가 칭찬을 받는 것이 수비를 잘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추구하는 공격 방식 포스트 구글로 감독 체제에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포로나 우도기도 공격에 가담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선수들이 바로 반더벤과 로메로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조합이 매우 큰 칭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토트넘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반더벤과 로메로 이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수비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센터백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다이어라던가 벤 데이비스라던가 이런 선수 있는데 당연히 로메로나 반더벤처럼 수비 라인 앞을 압박할 수도 없고 뒷공간을 커버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반더벤과 로메로가 시즌은 길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혹여나 옐로 카드가 누적이 되거나 퇴장을 받으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위적 시장에서 수비 라인에 대한 보강이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여름 위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산체스, 탕강가, 랑글레 같은 선수들을 정리하고 반더벤을 영입한 것은 이번 시즌을 잘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